네 멤버들 분 한 번씩 넣고 할께요 새로이신 분들도 보이시니까 저희 멤버 각자 소개 한 번 더 해볼게요 저는 에이시드 미더 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에이시드 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시드에서 섹시함을 받고 있는 소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시드 막내 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에이시드의 흔들어 곡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림도 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죠 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다른 SNS 자체 트위터, 유튜브, 네이버, 인스타그램 다 보신 페이지가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검색해서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 에이시드의 스케줄이 항상 공지가 올라와요 그 공지 보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또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한 세번째 공연 어떤 곡이죠 세번째 공연 네 3분 세번째 공연은요 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걸그룹 메들리로 준비해봤는데요 각자 개인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아실만한 가요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멤버 또 특별하게 개인기 준비되어 있으니깐 멤버 나올 때마다 한명한명 호흡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에이시드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 3부 공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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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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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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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저희 너무 즐겁습니다. 굉장히 신나는 무대였어요. 그죠? 감사합니다. 여기 또 지난번부터 많이 보던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지난번에도 너무너무 예쁘게 찍어주셨는데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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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